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칼로 커트 알고 선택하기 입니다 왜 칼로 커트라고 광고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칼로 커트가 과연 뭐냐 칼로 커트는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국이나 뭐 일부 약국에서 팔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정책성 아마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약국에서 팔질 않구요 의사 처방도 필요 없구요 아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칼로 커트는 약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 이거든요 이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것은 아 식품과 좀 다른게 하나 있어 이게 뭐냐면은 식품은 효능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 표시할 수도 없고 광고할 수도 없고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있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로 커트 광고가 나오는 거죠 아 표시된 효능을 보면요 4 또는 광고된 효능을 보면 1번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체지방 감소에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두 번째 배변 활동 원활에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도 도움을 준다 가 아니고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세 번째 항산화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역시 또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표시된 효능입니다 표시된 효능이에요 그 외에 주장된 효능이 있어요 그 주장된 효능은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딘가에 주장이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굶지 않고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이게 이제 주장된 효능입니다 먹으면서도 이게 다이어트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방을 배출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장된 효능이고요 세 번째 일부에서는 탄수화물을 흡수를 억제한다 이런 또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번째는 건강한 식당과 운동을 병행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건강한 식당과 운동을 병행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건 뭐 다른 데도 다 똑같거든요 다른 뭐 약이라든지 뭐 뭘 해도 다 똑같습니다 다 이런 이제 효능 주장이 있죠 그 칼로코트 한번 보셨어요 이게 이제 그 건강 기류 식품은 대개는 이제 이렇게 환약 또는 알약 같이 나옵니다 또는 뭐 파우더든지 이렇게 먹기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포에 세알이 들어 있어요 네 근데 약 같이 이렇게 희거나 그러진 않고요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한데 여하튼 세알입니다 그 세알을요 하루에 두 번을 먹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통 아침 저녁 근데 식후에 먹어요 그래서 모두 총 6알 먹는 거죠 그 일회 복용인 세알에는요 두 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 녹차에서 추출한 건데요 카테킬라고 하는데요 그 성분이 189mg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세알에요 두 번째 성분은 알로에 어린잎 네 전잎이라고 하죠 알로에 어린잎에서 추출한 무수 바바로인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네 이게 12.7mg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세알에 네 이게 이제 칼로코트 인데요 네 이 칼로코트를 구입하려면 이제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장님이란 분하고 통화를 합니다 네 그분하고 이제 상담을 해서 뭐 어떻게 복용을 해라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상담을 받고 합니다 근데 고담이 중요해요 네 그분이 또 전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실장님이 전화를 해줘서 잘하고 있느냐 아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해주는데요 반드시 붙이는 말이 있어요 군것질 안하고 전녁 식사량 줄이고 아 운동이라도 조금 하셔라 네 이 말이 거의 항상 따라 붙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효과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칼로코트 입니다 칼로코트는 제가 듣기로는요 굉장히 비싸더라구요 그 한 번에 세알 복용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거의 5,000원 입니다 뭐 더 싸게 구입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한 포에 5,000원이니 글쎄요 양약도요 한 알에 5,000원 이거 굉장히 비싼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한 포에 상당히 비싸 비쌉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효능의 의미 그게 표시될건 아니면 주장될건 효능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거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체지방 감소입니다 체중 감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체중 감량은 효과가 없습니다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은 뭘까요 도움이 된다가 아닙니다 두 가지 등급이 있거든요 도움이 된다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 어떤 의미냐 하면요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거나 확실하진 않지만 인체 실험을 했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못 될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표결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미가 이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카테킨에 해당되는 효능입니다 두 번째 효능이 배변활동 원활에 역시 마찬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성분이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게 무수 바바로인입니다 무수 바바로인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변비약입니다 말을 어렵게 했지만은 배변활동 원활 다른 말로 하면은 변비약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동물 실험 아니면은 인체 실험의 일부 결과를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메커니즘이 뭐냐 하면요 이 배변할 때 거기다가 물이 더 물을 분비를 해요 대장에서 그러면은 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거지죠 그러면은 같은 양의 배변이 되는데 물이 더 같이 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제가 카테킨은 감량효과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량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물이 빠져나가니까 체중을 달아보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나갔죠 그러니까 체중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네 이걸 가지고 감량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주장된 효능 지방을 배출한다 네 그런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방 대사를 억제하긴 합니다 이게 뭐 와전됐거나 잘못 얘기 되는 거죠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한다 그런 효과는 정말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네 번째 효능인 주장된 효능입니다 효능인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 주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은요 건강한 식단 그 다음에 운동 이 자체가 감량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 아시잖아요 네 그 자체가 사실은 진짜 감량효과 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병행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걸 저 더 잘 따라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게 되게 비싸다 그랬잖아요 내가 비싼 그런 거를 갖다 먹어 가면서 할 때는 뭔가 이걸 더 잘 하려고 해요 아 내가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 다 해갔다 이걸 먹으면서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면 그 자체 효과가 아닙니다 칼로 커트 효과가 아니구요 칼로 커트의 절식 유발 효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 그걸 통해서 건강한 식단과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더 하려는 하게 만드는 효과 칼로 커트 효과가 아니죠 다른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약의 자체 효과라기 보다는 절식을 유발하는 효과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실장님이 전화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아까 실장님 하는 전화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네 군것질 안하고 저녁 식사 줄이고 산책이라도 한다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절식 유발 효과입니다 전화만 해도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감염 효과가 있습니다 칼로 커트 자체는 감염 효과는 없지만은요 이거는 감염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칼로 커트의 실제 효과를 볼까요 네 실제 효과가 있구요 그 이렇게 광고에 나오는 사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사례라는 것은 늘 극소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례가 보통 사람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네 보통 사람들은 첫 1개월에 가장 많은 감량이 됩니다 뭐 그건 다른 약도 다 비슷해요 많이 되는데 그게 고작 해봐야 2 내지 3kg 입니다 첫 1개월에 계속 복용을 해요 네 칼로 커트 계속 복용해서 3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빠지느냐 점점 점점 감량 속도가 느려집니다 감량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잘 빼는 사람이 3개월 동안에 5kg 입니다 그것도 식단 조절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 최대 빼는 사람들이 5kg 라는 거죠 그러면 그 광고에 나오는 그 날씬한 연예인은 뭐냐 도대체가 네 그것 모르세요 네 그 연예인이요 이 칼로 커트 먹고 이 뺀 거 아닙니다 이미 뺀 사람이 광고에 나온 거죠 다른 가고 다 똑같아요 그 선 광고 하는 그 제품으로 뺀 게 아닙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 그 제품을 뭐 지금 복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그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감량이 적으면요 대신 요일도 적습니다 네 감량이 큰 사람들이 요일을 크게 크게 겪게 되는 거죠 그런 그래서 이게 장점일까요 네 이런 장점 아닌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제 칼로 커트 잘 아셨죠 네 닥터유는 칼로 커트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비용 전혀 들이지 않구요 아 그게 닥터유의 일주일 키로 입니다 네 다른건 다 그대로 하시구요 먹고 싶은거 다 그대로 두세요 네 하나도 바꿀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양만 10% 줄이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일주일마다 한번 하는 겁니다 어제 먹었던 양을 10% 줄이고 그대로 가서 일주일 또 일주일 있다가 또 어제 먹은 양을 그대로 가서 일주일 이거를 한 달 동안 하는 거거든요 아 고대로만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고대로만 하시면은 5키로가 빠지는데요 그 원리가 이렇습니다 첫째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욕구가 다 충족이 됩니다 네 먹고 싶은 걸 그대로 먹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위가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보통 다이어트를 하면요 위가 줄어들지 않죠 네 그 양 그대로 먹기 때문에 위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또 바뀌는 게 있어요 이 감량을 시작하기 전에는요 누구나 다 쌓아놓는 몸입니다 자꾸 먹어서 쌓아놓고도 이 몸에다가요 네 그런데 닥터유의 감량 다지기 훈련 지금 말씀드린 일주일 1kg 이라는 훈련만 해도요 갖다 쌓아놓는 몸에서요 갖다 쓰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덜 먹어도요 배고프지도 않고 허기지지도 않고 이전보다 덜 먹어도 네 어지럽지도 않습니다 욕구도 충족되고요 이렇게 몸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어떻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으 1 1 2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